서쪽에서 다가오는 구름대에 의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도랑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부터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시내 소화천이라든가 계곡 같은 경우는 물이 급격히 불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가지 말아주시고요 또 해안가 저지대 같은 경우는 만조시간이랑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강한 바람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방파제라든가 갯바위 같은 곳에서 낚시하시다가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그런 위험한 곳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